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학의 차관하고 친한 사람이 저도 잘 아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쥐를 찾아가고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용서 빌어가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친구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지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안을지 그거 안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